여기도 먼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공기청정기가 열심히 일을 했네요 속살이 나오네 속살이 공기청정기가 더 지저분하네 공기청정기를 청소해야 되겠습니다 끄고 먼저 커버를 위로 올려줍니다 빼주고요 그 다음에 자 돌리면 자 다사를 두개 풀어주고요 반대쪽에도 자 그러면 열립니다 와 뭔지 뭔지 이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정말 공기를 더 덜어피는 기계가 됐네요 날개를 빼야 되겠죠 자 날개는 여기 나사를 반대쪽으로 돌려서 빼줍니다 그리고 날개를 조심스럽게 자 이제 개운하게 좀 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날개는 물로 깨끗이 닦아낼 수 있습니다 아 개운해졌습니다 옆을 분리할때는 잡아당기면 그냥 자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방 빠집니다 와 여기도 먼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공기청정기가 열심히 일을 했네요 공기청정기 자 여기 옆에 보면 손잡이가 있죠 손잡이를 당깁니다 이쪽으로 까죠 토마셔 탈아야겠습니다 속살이 나오네 속살이 아 속살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다시 씌우시고 다시 씌우시고 자 이런게 다 먼지입니다 집안에 먼지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렇게 된거 같은데 용량 오버가 됐던거 같아요 청소기가 열심히 해도 공기청정기가 또 필요하네요 아 완전히 먼지속에서 살았네 먼지속에서 그래도 그나마 청정기가 조금 살려줬네요 안쪽은 먼저 깨끗이 닦아줍니다 자 그 다음 면봉으로 자 그 다음 면봉으로 닦아줍니다 아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아 아 요 사이사이 닦는 브러쉬를 개발하고 싶네요 깨끗이 닦고 아 속이 개운합니다 자 속이 개운하게 닦았습니다 다시 또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해줘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 자석이기 때문에 자석이 붙을 수 있게 끼워줍니다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자석을 이용한거 분리하기도 쉽고 조립하기도 쉽고 갖다만 대도 딱 하고 붙습니다 날개를 끼워야 되겠죠 조립은 분해의 역순 자 들고요 날개를 낍니다 위에 팬을 까맣게 칠해놨어요 윗면입니다 이게 뒤집히지 않도록 윗면으로 가게 딱 자리 잡을 때까지 돌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볼트 아니 너트와 볼트와 너트가 윗면이 딱 맞게 조여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날개를 고정시켜 줘야 되겠죠 조립은 분해의 역순 이 홈이 큰 것이 있고 이 홈이 조립할 때 홈이 넓은 것이 있고 좁은 것이 있습니다 넓은 것을 찾아서 먼저 넣어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딱 끼워줬으면 끝 자 스위치 온 자 스위치 온